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 대통령님 보시소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더 천만은 천재다 수학 경지 대회 대통령상 직접 만나서 부탁해 그럼 준경이가 대통령사이다 교육감님이 대리시상 하신다 바늘이 열을 갈채면 어이어야 되겠니끼요 맞아요 그냥 그래 가만히 서 계시면 되니더 절대 그거는 안 되니더 간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이건 준경이가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 온 꿈입니다 내가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?